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비상경제대책의 일을 어떻게 그렇게 중계를 하냐 너 그거 진짜 정신이 있냐 이 이야기는 나라 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뭐 폄하거나 그 사람들을 무슨 뭐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면 핵심과 본질을 공략을 해야지 핵심과 본질을 공략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핵심과 본질을 보면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보자야 딱 하나의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했냐 이거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노란색 있는 게 뭐죠 각 지역의 사전투표 득표수 이동 추정치지 않습니까 고상하게 말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 이동치고 진짜로 말하면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 득표수지 않습니까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73만6천표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59만2천표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이 표 가운데 59만2천표 가운데 절반은 뭡니까 이재명이 함께 더해주고 절반은 뭡니까 윤석열과 심상정에게 빼앗은 거 아닙니까 대구 광역시에서 몇 표 훔쳤습니까 사전투표에서만 5만3천5백3표를 훔쳤습니다 어떻게 훔쳤습니까 전산조작을 이용해가지고 윤석열과 심상정에서 절반을 빼앗고 이재명이 절반을 대해주고 그러면 5만3천의 절반이니까 2만6천 얼마 정도를 빼앗고 2만6천 얼마를 더해준 거죠 다 그렇게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표를 몇 표나 훔쳤는지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제공은 제야 전문가가 제공했고 제가 여러분들 검수를 한 다음에 발표해도 되겠다 그리고 이 윤석열이 11.29%로 하신 것은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수의 11.29%의 표를 윤석열 함께 빼앗고 심상정 함께는 0.66%를 빼앗아가지고 이만큼을 똑같은 양만큼을 누가 함께 대해준 겁니까 이재명이 함께 대해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사전투표 득표수에서는 73만6천473표가 표가 이동한 겁니다 절반은 이재명 함께 그냥 더해주고 절반은 윤석열과 심상정에 빼앗은 겁니다 절반을 대주고 절반을 빼앗아낀 총특표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표시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깜짝같이 하더라도 돼지개들이 전혀 모를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딱히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컴퓨터로 뭡니까 분석을 하니까 수학관계가 착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이름 사전투표 득표수 하고 윤석열이 하고 이름들 빼앗아가지고 딱 대해주니까 딱 맞아 떨어진 거 아닙니까 변명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투표자들이 던진 국민들이 던진 표를 더하지 않고 저거 마음대로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컴퓨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당일 투표를 더해가지고 총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당선과 낙선을 결정하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발표한 겁니다 간도 크죠 그리고 사전투표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세금을 이용해가지고 고발하는 겁니다 이런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득표수하고 사전 득표수를 다 합친 총득표수 당일 득표수 사전 득표수를 합쳐가지고는 표를 얼마나 훔쳤냐 이 표에 딱 여러분도 나오지 않습니까 2020년 20년도 3구 대통령선거 지역별 후보별 사전투표 불러서 당일투표 수정추정치와 선관이 발표지 마지막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차익값이 이게 뭐죠 이게 총득표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동한 표수입니다 그대로 그냥 쫙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 70만표 경기 57만표 부산 16만표 쫙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인 거죠 다 전산조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2022년 또 3구 대통령선거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경상북도가 아주 작죠 경상북도가 이렇게 좌우대칭입니다 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민주당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2% 전산조작하지 않으면 이런 숫자가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1%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모두 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재명은 항상 플러스 윤석열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어제 조금 전에 봤던 제주특별시안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있으니까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플러스 5에서 플러스 7% 윤석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6% 0에서 3% 넘어가는 것은 거의 뭐죠 전산조작을 했다는 거죠 여기 두 개 가운데서 제주시 여러분들 세부조를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죠 다 조작을 했으니까 아름다운 거죠 제주시 은명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값입니다 다 여러분들 뭐죠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1%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전산조작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윤석열은 마이너스 S 마이너스 2% 딱 한 군데 제외하고 이런 모든 장소였으면 뭡니까 이재명은 사전투표에서 압승을 한 겁니다 전산조작을 했으니까 압승을 안 할 수 없죠 결국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만들어진 수치를 만든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조작을 한 거죠 그것을 조작되지 않은 당일투표 득표수에 대해 가지고 만들어진 총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당선과 낙선을 여러분들 결정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만들고 시도지사를 만들고 시장군수 구청장을 만들고 광역시의회 의원들을 뽑은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내란죄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영모죄입니다 이거는 사기 정도가 아니고 공동체의 근간 자체를 허물어뜨린 사건입니다 이걸 어떻게 먹고 넘어가겠습니까 모든 후보별 여러분들 대통령을 뽑는 것은 근거가 뭡니까 득표수지 않습니까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나옵니까 몇 표 얻었냐 후보별 득표수잖아요 후보별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해 가지고 뭡니까 뭘 가지고 전산을 이용해 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 알려진 바 없습니다 제야 전문가 이야기는 메인 컴퓨터 사용 안 했을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했을 겁니다 원격으로 조작했는지 아니면 뭔지는 수사를 해봐야겠죠 전산 불행을 돌린 겁니다 이 사람 이름 잘 아는 조혜주입니다 4.15 총선의 이름들 진두지휘했던 조혜주 상임위원입니다 중앙선거할련의 선거가장 시절입니다 조혜주 2022년도 대선 생방송 전자개표기를 통신됐다는 것을 자백하다 언제부터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로 불렀나 선관이야 실시간으로 초고속정보망을 통해서 중앙서부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게 조혜주가 젊은 날 모습입니다 4.15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조혜주 상임위원입니다 중앙선거할련의 선거과장일 시절에 실시간으로 초고속정보망을 통해서 중앙서부로 전송하게 됩니다 전산조작이 핵심인 겁니다 그 문제를 공략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인 참가님들이 날 밤을 새다라도 잡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잡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보시죠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제 1810표가 1680표로 찍힐 수 있다고 전자개표기 조작이 가능하다고 발언했던 방 모 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입니다 중앙지법 형사법정에서 정인으로 세웠다 여러 보도가 이선 직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의서를 작성하라고 했다는데 저 말을 할 때 너무 복잡하고 경향이 없어서 저런 말을 했다고 한다 저 발언을 한 사실은 맞다고 한 달 반 지나서 말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경의가 무엇일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건을 덮는 과정을 조사해서 관련자를 싸그리 잡아넣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결국 검사나 경찰 혹은 선관이 감사나 감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 부정성을 잘 아는 사람이 검사나 경찰이 되거나 선관이 임원이 되거나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알아 수사에서 정리해 주려나 윤석열 정부는 절대 수사 안 할 겁니다 선관위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공성감TV에 발언퇴행됐고 성부권일 겁니다 1810표가 맞는데 기계가 오류가 나서 1680표로 찍힐 수도 있거든요 투표지 분류기 지 마음대로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통제하는 자가 선거 결과를 결정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뉘앙스를 물씬 풍기는 겁니다 여러분 단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단독 4.15 총선 때 부여서 투표지 분류기 오류 사실로 판별되다 김방연 기자입니다 15일 충남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 찢은 혐의로 고발된 충남 부여군 뭐뭐가 나옵니다 부여 개표소 분류기가 이상했다 중앙일보 선거관리위원회 기가 이상 없다 정진석 왜 부여 투표용지가 시영스 나오나 군식관 100명 말라 정진석 지역구였죠 투표지 분류기가 문제였던 겁니다 4.15 총선 때 부여서 투표지 분류기 오류 사실로 판별되다 중앙일보의 김방연기 대전총국장입니다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충남 부여지역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 오류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 박수연 청와대 대변인하고 정진석 국힘당 여름 후보가 맞붙었던 지역입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개표 당시 폐쇄로 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서류 같은 것을 찢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다시 돌렸더니 수치가 처음 돌렸을 때와 서로 달랐다는 게 경찰 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끄다가 캐고 난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갔던 거죠 김소연 변호사는 투표지 분류기 등을 점검해서 완전한 투표 개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박 대출위원은 투표 개표 과정에 손개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개선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021년도 3월 대표 발의했다 여러분 여기 핵심입니다 분류기를 투표지 분류기를 다시 돌렸더니 수치가 처음 돌렸을 때와 서로 달랐다는 게 검찰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표지 분류기가 스위치를 끄다가 캐니까 정상으로 투표지를 분류한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창관인이 항의를 하면서 끄다가 캐니까 정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럼 끄다 캐기 전에는 뭡니까 지 마음대로 누군가의 통제 관리를 받는 투표지 분류기였다는 거죠 나라도 콩할 만한 나라에서 무슨 투표지 분류를 도입하냐 그냥 수개표 하면 뭡니까 몇 시간 더 걸리면 결정될 거라 게야 전문가는 메인 컴퓨터는 흔적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숫자를 다 만든 겁니다 전국에 오야 마음대로 만든 거죠 후보별 사전특표 득표수를 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거기다 정상적인 당일특표 득표수를 다 하게 되면 만들어진 총특표수가 나온 거죠 그걸 가지고 대통령 만들고 국회의원 만들고 시장 만들고 군수 만들고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선관위와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조혜주가 젊은 날 이야기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초고속 정복망을 통해서 중앙승부로 선거 데이터가 전송되게 됩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어떤 데는 1810표를 내지만 어떤 데는 1680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 이거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윤석열 정부가 바뀌더라도 또 조작을 한 거 아니에요 지방선거를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거 비중을 그렇게 높이 잡지는 않는데 오늘 남령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좀 많아졌네요 참 정말 악한 시대고 악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고 5년 동안 계속 선거를 조작을 했으니까 국민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어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귀한 것은 싸워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귀한 것은 귀한 것은 여러분 소중한 것은 우리가 읽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선거라는 것은 공동체 차원에서는 일종의 밥솥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 밥솥을 그냥 깨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 이문열 선생이 대한민국에 상당히 전체주의화가 된 것 같고 주민자치법 같은 걸 통해가지고 이게 뭐 공동식사와 비슷한 사회로 흘러가는 것 같다 여러분 이거는 공아무개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 일입니다 자식들 앞날을 생각했으라도 우리가 다른 걸 못 물려주더라도 보통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 정도는 물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멘